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이거 뭐야? 자자. 네, 모니카. 모니카. 소녀시대. 아니야? 아니야, 이미 아니야? 제목은요? 소녀시대. 지. 네? 지지. 지지. 지지예요, 지. 정확히 얘기하세요. 아닌가? 아닌가 봐요. 정답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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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, 몰라. 몰라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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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이 아닌 줄 알았지? 나도 아닌 줄 알았어. 제가 수우파 때 콘서트 때 이 지로 저희 팀이 따르게 안무 짜서. 진짜? 크라우드머니 13명이거든요. 맞다 맞다 맞다. 아,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. 네, 그래서 이 리듬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. 저 가사도 알아요. 완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.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비웃어지면서 끝까지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입니다. 최고예요. 최고입니다. 나도 몰랐던 거. 프라이데이.